1, 2, 3, 4, 4, 5, 6, 7, 8, 9, 9, 10, 9, 10. 5, 10, 10. 와우, 너무 좋아요 자 그래요, 여러분들 왔습니다 거기 왔어요 이렇게 바로 한다고? 뭐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야죠 I made it 여러분들 진짜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끝났어요 진짜로 이걸 하네 이걸 끝내네 감사해요 진짜로 울컥합니다 진짜 울컥해요 수많은 과정들이 좀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해요 정말 많은 댓글들이 so proud of you 댓글들 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실 제가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건 다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죠 정말입니다 그거는 팩트이고 너 죽었어 근데 지금 얼마나 공연했지? 거의 한 러닝타임이 아마 1시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거의 1시간 조금 넘은 러닝타임이었는데 이거 진짜 처음에는 사실 혼자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하루에 정말 하루에 정말 한 6시간씩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무대고 또 사실 BTS 제이홉으로서도 팀 이름의 먹칠도 하면 안 되니까 큰 무대에서 어디서 킁킁 소리가 들리지? 어디서 킁킁 소리가 들려요? 칭찬을 깨서 새로운 재김도 박스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나세요 이쪽 이쪽 너 어디 이쪽? 어디가 편해 너는? 왼쪽에? 나도 없어 진짜 여러분들 지민이가 왔습니다 지민이가 나는 왜 이렇게 얘가 멋있게 하고 가지? 저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하여튼 진짜 이건 사실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 진짜 정말 많이 시카고 와가지고 연습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지민이가 오자마자 웃음꽃이 제가 거의 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고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 먼 길까지 와줘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 진짜로? 끝났어? 난 진짜 뭐... 끝났어 진짜 다른 사람들 공연 어떻게 해? 왜... 왜... BTS 공연보다 더 멋있었어 왜 늘어난 거야 BTS 공연이 짱이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이... 며칠 동안... 며칠이니 한 이틀 됐냐 지금? 너가 29일 나왔지 저요? 응 네 그렇지 30일 30일... 왜? 30일 30일 아니야? 30일 나왔구나 토요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 지민이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막 식욕도 없었고 뭔가 많이 안 먹고 막 이랬는데 처음으로 지민이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 호텔 방에서 밥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뭔가 이 멤버와 이 친구가 주는 이 안정감과 이런 게 너무나도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막 밥이 그냥 버렸어 그 부대 순두부 찌개를 제가 좀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제가 괜히 지금 이렇게 살찐 게 아니고 웃으면 앞에 안 보여요 진짜 너무 그만큼 그냥 너무 나를 릴렉스를 시켜준 친구고 정말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다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고생했어요 이 멍게가 여기가 생겼더라고요 아니 형이 너무 피폐하더라고요 내가 오다 왔는데 형이 고생을 너무 한 두 달 동안 너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죽어 죽어 불도 안 켜고 꼼꼼해가지고 네? 저도 어두운 거 좋아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나 거의 암흑색이었잖아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 형이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네 하다가 이제 오늘 공연 보는데 기절할 뻔했지 진짜 멋있더라 진짜 진짜 응 진짜 멋있었어 끝났어 나 진짜 내가 공연하면서 너 오른쪽 사이드에서 봤잖아 네 내가 하는데 계속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근데 네가 또 이러니까 막 이러니까 막 더 약간 텐션이 없다더라 그래요? 네가 막 죽었어 죽었어 막 이랬는데 아니 형 다 잘했는데 라이브 잘했고 라이브 진짜 괜찮아요? 춤도 그냥 욕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? 진짜 끝났어 우리 멤버들 다 와서 봤어야 했는데 다 배워야 돼 이거 이거는 진짜 배워야 돼 진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이니까 계속 이제 막 너무 칭찬을 해주니까 이게 칭찬이 아니라 냉정하게 진짜 공연의 퀄리티가 너무 높으니까 뭐 진짜 오늘은 팬으로서 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막 칭찬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진짜 멋있었어 끝났어 내려오자마자 네가 막 이렇게 해줬는데 야 지금 멤버 칭찬이 제일 좋더라 이게 빈말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야 멤버 칭찬이 제일 좋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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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었다 진짜 이게 진짜 술 생각도 안 나고 춤추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도 있었어요 이거 멋있어 블루사이는 안 했잖아요 블루사이는 안 부러세요 이거 이거 왜 안 하지 이렇게 해서 한국은 앞으로니까 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진짜 잘하더라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이랬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랬다가 엄청 기분이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요즘 기분은 정말 롤러코스에요 롤러코스 정말 엄청 예민한 게 느껴지니까 내가 대기실에 나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뭐 웃음꽃이 피었던데 그냥 그냥 막 안에서 웃고 있더라 여기서 근데 이거 진짜 나 진짜 오자마자 문자까지 했었잖아 진짜로 이 도움이 정말 컸고 뭐냐 난 진짜 거의 과정 속에서 정말 너가 와서 느꼈다시피 정말 암흑의 세계였는데 너가 나의 불빛이 되어줬더라 피 아이고 제이홉 이랬는데 빛이 찜찜이다 이거 정말 아무렇지 할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왜? 너 나의 불빛이 아니 진짜 불빛이었어 진짜 아니 나 암흑 세계였잖아 정말 암흑 세계였잖아 완전 암흑 세계였잖아 완전 지금 들어오는데 근데 외롭게 외롭겠더라고요 이게 근데 하도 우리가 오랫동안 단체로만 했잖아요 그 형이 이번에 처음 이런 거를 해본 거고 시도를 해본 건데 난 못하겠는데 안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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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춤 많이 있어?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멤버 컴폼 받았어야 했는데 컴폼도 안 받았어요 원곡자들한테 컴폼서 안 받고 말도 없이 안무 바꾸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? 스페셜하게 하죠 스페셜하게 오랜만에 저스트 댄스도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나만 춤 다 겪어봐요 이거 보고 싶었는데 형 그거죠? 이거 뺄 땐 빼야 된다고 했던 게 그 두 번째 거 맞죠? 맞아요 확실히 덜어내야지 딱 봤을 때 여기 뺐구나 나 그거 쳤으면 죽었을 거 같아 그 다음에 치킨도 줄 수 있어야 돼서 힘들 것 같던데 딱 보는데 이건 진짜 힘들 것 같다 이게 되게 정말 치밀하게 했어 그러니까 라이브도 그렇고 내가 형이 연습을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을 했대요 맨날 그 스태프분들도 나한테 호비가 아니라 희망이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너무 블랙하니까 나 이거 할 수 있을까? 나 못 할 거 같은데 맨날 내가 진짜 이거 왜 했을까? 이러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마음 너무 아파하실까 봐 참 말도 안 돼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콘서트 해놓고 못 할 거 같다고 뭐 다 해놓고 뭐 그냥 바로 진짜 치밀하게 했어 진짜 멋있었다 라이브 뺄 때 확실히 다 빼고 춤출 때 덜어낼 때 쩔었어 진짜 뭐 할 말이 없다 잘했어 고생했어 난 몰랐는데 내가 19곡을 했더라고 나 진짜 몰랐어 나 15곡인 줄 알았어 근데 공연을 보는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어 진짜로? 한 30분 봤다 했는데 내가 멘트를 안 했으니까 멘트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달렸어 그게 필요할 거 같더라고 왜냐면 음악을 들으러 온 사람들인데 난 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운동 신경이 이 형이 없거든요 아예 나 아예 운동 못 하잖아 왜 왜 춤은 출때면 괜찮냐는 거지 그렇지 이제 지칠 때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옆에서 같이 온 형이 뭐야 운동을 한 건가? 왜 체력이 저렇게 좋지 이러면 아니야 꼭 참고 하는 거지 진짜 참고 하는 거지 진짜 끝났어 이제 뭐 우리 거 해야지 20월 지민이의 고향에서 죽었다 다 맞아 연습 엄청 해야지 응 시작하자 연습 시작하자 나는 무슨 내가 지민이 거 개인 하면 내가 진짜 바로 달려갈게 알래스카에서 할 거야 막 이런 데서 할 거야 와야 돼요 누구보다 빠르게 갈게 남극 이런 데서 할 거니까 여기 어디 이래 가지? 이래 가는 거 같아 아니면 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막 알겠죠? 알겠지 왜? 멋지게 해 진짜 요즘 작업도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 그냥 좀 알려줘 저는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작업 해보고 작업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이게 거의 약간 패턴이 비슷하게 계속 온 거 같아요 한 두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호비영 공연 제가 호비영 공연을 어떻게 오게 됐냐면 사실 이제 다른 멤버들도 다 오고 싶었을 텐데 응 응 우리 저번에 그 미국에서 형이 한번 자기 만든 노래 있다고 들려준 적이 있어요 응 그거 듣고 이제 응 아씨 이건 가야 되겠다 배가 쎄서? 응 그때 그때 들려주고 술 맛있을 때 그리고 방패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거 가야 된다 재밌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었고 나도 막 나도 막 너무 더 잘하고 싶고 막 보는데 막 어떻게 이 형을 어떻게 이 형한테 장난치지 이러다가 보고 좀 있었습니다 여운이 좀 오래 가는 여운이 가는 공연이 멋진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운이 마구 남아서 최고였어 끝났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여튼 사실 이렇게 바로 와서 좀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싶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무대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밖에 안 보이는데 지민이는 또 오른쪽 위 스테이지 위에 있는 거기에서 봤는데 지민이가 다 봤다고 진짜 많이 왔어 진짜 많이 왔고 저도 아미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고마웠고 진짜 너무 즐겨주고 너무 많이 와주셔서 그리고 이 공연장이 아닌 곳에도 다 서 있었어요 진짜? 진짜 고맙고 뭐 전화하고 뭐? 아니 전화... 내 거야? 네 거야? 응 네 거야?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미 여러분 전화하지 마 아무튼 아무튼 뭐 진짜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라이브로 와서 오자마자 켜게 된 거고 그리고 아미가 창이다 또 지민이에 대한 고마움을 또 너무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켜가지고 아미 여러분들이 며칠 전부터 여기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나 진짜 여튼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거 같고 확실히 도전하는 거 자체는 정말 재밌는 거 같긴 해요 진짜 멋있었어 이 형 이걸로 투어 돌아오면 될 거 같은데 근데 그치? 어떻게 놉니까 호비 지민이 다 고생했어 형 이 형 이제 좀 잠 좀 이 형 잠도 막 못 자고 그랬어요 맞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3시간 자고 깨고 3시간 자고 깨고 미치겄더라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본적인 걸 안 해요 기본적인 걸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오늘은 호비 형 푹 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머 있습니다 오늘 길게 못 해요 오늘 호비 형 좀 자야 돼 근데 뭐 한국 돌아가서 기회 되면은 또 한번 진짜 뭐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진짜 요즘 다들 사실 각자 좀 건강하게 작업도 하고 할 사람들은 그렇게 잘 다들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민이도 라이브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암부 전해드리고 응 안 그래도 한번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형이 공연하는 자리에 오게 돼서 같이 또 암부 이렇게 전하게 돼서 또 좋고 응 아 네 신 그 지민이 올 줄 알았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이 했지 아니 근데 이 형이 어제 갑자기 뭐 같이 해야 됐네 춤도 다른데 갑자기 너무 와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으면 술도 안먹고 어제 술 안먹었을텐데 어제 호비 형 없는 호비 형 회식했는데 호비 형 없는 호비 형 회식 호비 형 없는 호비 형 회식 스타들이야 나도 안먹었지 진짜 멋있었고 여러분 얼른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마구 들고 그러니까요 좀 뭔가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기를 겪고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다 같이 얼른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곡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그리고 딸 멤버들도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형처럼 이렇게 다 공연했으면 좋겠어 가서 보러 가야 돼 난 무조건 가지고 부크 응? 부크 부크? 진짜 아 배고파 밥 먹자 여튼 여러분들 너무 라이브 뷰잉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 와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 왜요? 천몇백만 명인가? 그게 뭐야? 형 오늘 공연 보신 분들이지? 천몇백만 명이 어떻게 와 진짜? 천몇백만 명? 아니 맞는데 6만 명, 7만 명, 8만 명 이러는데 천몇백만 명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요 아닌가? 네 아니 안 계시구나 여튼 뭐 아닌가? 아니 진짜예요 왜?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좋은... 그러니까 좋은 기회 주신 뭐 롤라팔로자 관계자분들 그리고 열심히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여기 먼 길까지 와준 우리 지민이 아미 아미 그리고 아미, 아미는 정말 오브콜스 하고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한국 조심히 갈게요 한국에서 봐요 여러분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짜 짱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최고 최고 클럽 없어져도 될 거 세상에 존재하는 클럽도 없어서 여기만 오면 될 거 같아 오케이 형 보면 자 어떻게 할까? 어떻게 마무리할래? 그런 것도 있어요? 원래 안녕 호비 형 오늘 잘 재우겠습니다 제가 안 자면은 후두부를 이렇게 후두부를 이렇게 재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러브유 진짜 최고였어요 여러분 빠이 저도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플리즈 퍼플하트 자 퍼플하트로 채워지면 딱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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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생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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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생기죠 생긴다 해주신다 해주신다 그레이트 영어도 잘하는 거 영어도 외국어 잘 외웠지 잘생긴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 러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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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쌍 안녕 วิ 러브유 러브유 러브유ез 안녕 안녕